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헨리 8세와 캐서린 편에 이어서 캐서린의 딸 메리 1세 여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와 첫번째 부인 캐서린 사이에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지만 대부분 유아나 어린 나이에 죽고 유일하게 1516년에 태어난 메리만 살아남게 됩니다. 비록 딸이지만 그래도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어린 시절에는 헨리 8세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6년이라는 이혼소송 끝에 결국 어머니 캐서린이 이혼을 당하자 메리는 아버지와의 사이도 벌어지게 됩니다. 메리의 처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새로운 여성 앤블린과 결혼하였고 둘 사이 엘리자베스가 태어납니다. 헨리 8세와 앤블린 사이에 태어난 자네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리를 사생화로 선포해왔고 메리가 가지고 있던 공주 자기와 왕의 계승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모였던 앤블린의 지시로 메리는 이보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신으로 일하는 등 상당히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은 변하여 헨리 8세가 앤블린을 불륜으로 죄를 만들어 결국 처형해버렸고 엘리자베스도 사생화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앤블린 다음으로 들어온 제인 시모호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인 시모호는 아들 에드워드를 낳고 바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메리의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가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는 16살에 운명하였습니다.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헨리 8세의 누이의 딸이었던 제인 그레이가 여왕으로 등극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기적들과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메리가 새로운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제인 그레이는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인 그레이가 런던탑에 있는 와중에 제인의 아버지가 반란사건에 가담하는 바람에 제인 그레이는 16살 나이에 참수당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폴 딜라로슈가 그린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헨리 8세에 이어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고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죽는 바람에 9일간의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제인 그레이가 처형되는 모습입니다. 여왕 측의식에서 저는 왕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메리가 척법한 여왕이라 호소했던 여왕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부모에 의해서 여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족과 국민들의 반란으로 9일 만에 런던탑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메리 여왕은 제인 그레이를 잘 알고 있기에 살려두었습니다. 문제는 훗날 제인의 아버지가 반란에 가담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인이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제인의 눈에 눈가리개를 씌웠습니다. 제인은 손을 뻗어 참수대를 찾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부는 제인을 참수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시뻘없게 날이 선 도끼를 들고 서 있고 시녀는 충격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화가 들라로슈는 제인의 하얀 피부와 하얀 옷을 통하여 제인의 비극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메리 공주는 37살에 잉글랜드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7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고 오랜 고생 탓에 얼굴에 주림이 많았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카톨릭 신앙으로 의지하며 살았다 합니다. 튜토 왕조의 정통성 있는 왕가의 후손으로 불행했던 인생 역전에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주기 얼마 후 헨니팔스 시대에 종교 관련 법률을 모두 무효화하고 카톨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메리 여왕 제5년간 종교와 관련하여 300명 정도의 사제와 신도를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엘리자베스를 런던탑에 간급한 적도 있는데 엘리자베스는 4개월 동안 런던탑에 있으면서 카톨릭 복귀를 받아들이고 나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메리 여왕은 스페인 필리페 왕자와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메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후사 없이 죽으면 왕인은 이보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회복한 카톨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후사를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까를로스 1세의 아들 펠리페 왕자와 1553년 약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페인 펠리페 왕자와의 결혼은 많은 영국 사람들이 반대하였고 특히 신교도들이 격렬히 반대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은 영국 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1554년 38살에 까를로스 황제의 아들 27살 펠리페 왕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에 둘 사이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펠리페 2세가 1556년 스페인 왕이 된 이후 영국에 치료하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메리 여왕은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두 번이나 상상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즉위 초기에 기대를 받았던 메리 여왕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갔으며 국민들은 친 스페인 정책에 크게 반대하였습니다. 더구나 스페인을 도운다고 프랑스와 전쟁하여 프랑스에 있는 영국 땅 깔레를 잃게 됩니다. 깔레는 영국의 총 세수의 30% 정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고 전략상으로도 너무나 중요해서 당시 깔레를 잃는 것은 영국 사람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살아생전에 자녀를 갖지 못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엘리자베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558년 난소종양으로 운명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 해가 지지 않는 대형제국 깃틀을 확고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